부사라 부사 다 부사라 순이 형 이 소폰 없나? 너한테 있잖아 가자 빨리 야 나 아빠 같이 오마아 니가 안 챙기나? 좋아 나 그냥 챙겨자 우리는 올드타운에서 6시간 빡인 다음에 공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공항을 가게 된게 어제 실증을 느낀거 죽고 우산쓰고 어제 가만히 비 맞으면서 걷다가 보니까 아닌거 같더라고 계속 눈을 말했듯이 지겨워 너무 지겹더라고 동유럽 체코 가라 헝가리 가라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하면 뭐하겠나? 똑같이 맨날 올드타운 봤다가 야경 봤다가 지겨워 그리고 일단은 긴바지랑 옷을 입는게 너무 싫어가지고 따뜻한 나라로 일단은 좀 결정적으로 그리스가 비행기값이 다 합쳐서 2만원이라서 비행기값이 다 합쳐서 2만원이라서 비행기값이면 안 되지 B 처리하면 되잖아 이씨 왜 이렇게 펜세블이지 않나 근데 어차피 제목이 그리스 적을거잖아 따뜻한 나라로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비행기값이 2만원 2만 2천원이더라고 뭘 갈 수가 있냐고 일단 시간보기로 가자 맥몬이 이시 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자 1시간 파트 했고 4시간 똑같은데 편집이나 하지마 대형 시계탑이네 지갑다 이 그놈이 그놈이라고 다 똑같이 생겼어 똑같다 또 1시간 버텼어 밥 물어 가자 이건 사람 머리였어 예술의 세계는 확실히 모르겠어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또 조금 온다 빨리 밥 먹고 공항으로 도망가자 피자를 먹으러 왔다 안경 어딘데? 서브웨이 같은 방식이라며 주문의 정석을 보여주지 안녕하세요 천페로니 피자를 만들고 베이징 랩 소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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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일단 빨리 만들고 치킨을 넣으면 베이컨 그러면 4만원 나올걸? 치즈는 한 종류만 넣고 치즈? 이거 미국에 블레이지 피자라고 있거든 이렇게 골라서 먹는 골라서 만들어서 먹는 거 존나 맛있다 진짜로 세계 최고의 피자다 이태리 피자 저리가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어, no. we just wanna order another thing yes we just wanna order another thing just classic 블레이지 나 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해봐라 역시 한국인이구나 치즈? 치즈 치킨 치킨 just chicken 치킨은 치킨은 and salami yeah 파다 피자 맛있지? 진짜 존나 맛있어 블레이지 피자랑 무조건 블레이지 피자랑 무조건 블레이지 피자랑 인앤아웃 무조건 먹어야지 수치 들어 먹어보자 음 음 딱 먹는데 10분 걸렸네 여기서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을 해야된 연결돼 있어 여긴 큰 몰인데 기차역 버스터미널 다 연결돼 있어 중앙역 크라코프 중앙역 12분 정도 하네 12분 정도 하네 안에서 기차 티켓도 끊을 수 있는 것 같네 정확하게 모르겠다만 10.. 18분 17분 정도 걸려서 도착했네 공항 다 땄다 버스는 40분 넘게 걸렸었는데 기차 타는 게 훨씬 낫겠다고 얼마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다만 기차 타는 게 무조건 낫지 연결돼 있고 별의별 공항을 다 본다 항상 버스.. 근데 기차는 사실 나가리고 기차는 거의 안 탄다고 보면 유럽 기차는 일찍 예약하지 않으면 비싸더라고 비행기보다 더 비싸더라고 그래서 기차는 나가리고 항상 버스랑 비행기 중에 싼 걸로 그리고 만약에 비행기가 조금 더 비싸다 라고 하면은 시간 저거 보고 비행기를 타는 편이긴 하지 근데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면 우리처럼 해야 돼 100mm 넘는 통 아니 아니 100mm 넘는 통 하나도 없고 가방 작고 수화물 안 붙이는 조건으로 해야지 조건으로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적당공 타면은 그것도 돈 줘야 되고 수화물 티켓값만큼 더 더 나올 때도 있더만 티켓값보다 더 비싸지 여긴 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검사를 안 해? 그냥 총 있는지 없는지 아 시크리티 체크이 아니고 온도 재는 거였는데 그지? 라면 스프가 걸렸다 더블 체크라는 라면 스프를 뭐냐고 물어봐서 이거 스파이시 파우더라카 소스 뭐 파우더라카 열어볼라카다가 오케이 가봐 공항 노숙 중 노숙은 알고 시간 버티기 하는 중 도딩하러 가자 물 하나만 살 거 어디 있어 저거 사팡기인데 안 들어가네 도착해 뭐가 없나? 도착해 뭐가 없나? 도착해 이봐 개돌이야 오우 that's right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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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잠깐만 시크 하아 파우더라카 아 하아 지금 한국 한국인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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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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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Bowser 지금 바로 아아악 결국니크 단단 말이로 다음으로 뉴스를 만나뵙 선거인의 단지 맞아 이 단지에 다음은 한국의 전체 확인을 위해서 어떻게 지냈어요. 아니면 그냥 럭시쩍을 바꿔놓을까요? 제가 혹시 어떻게 알아요? 제 친구들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이 있어요. 이게 오기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타르기구 NR2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난리고 모르겠고 다음 그거나 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할지 이미 이거는 못하는 거고 다음 일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다음 롱이은 pow의로 롱이은 효과 오케이, 감사합니다 다음 레전비 보욱입니다 이게 이? 왜냐하면, 롱이은 와인 여러분께 롱이은 여기가 그리고 다음 레전드에 와인의 드라이너 그리고 관계가 문 neurolog이 memory 제 디모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과 QR 코드의 검증을 못하시기 때문에 오늘 도약을 못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행을 못하시기를 하다 이런 서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새로운 홈페이지가나? 네, 지금 2주 시간 전에 모여서 포르투갈에 오는 리안er 웹사이트가 모든 나라에서 필요한 게 없으니 네, 보통은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시스템을 통해서 I have to be here to go. This test, yes? I have to test. Yeah, but... 재미난 여행이 이거. 일로 나가면 되나? 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Excuse me? Can we go outside? Yes, great. Let's go out. Boarding pass. Boarding pass. Boarding pass? Yeah. Thank you,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one. Where will we go? If there's a plane in the evening, I'll be here. I think there's no one. Let's see. So what is your plan? I don't know, I have no idea. I really have no idea, you know? I thought like going on this. For the flight that you're going to come with. You know, if you go to Greece. So now, for instance, we can do it. This thing, you know? Yeah, because... Because we don't know which flight. Yeah. No, we just want to go somewhere. Yeah. The good thing about Greece or like the south is 27 degrees. Yeah. That's why, that's why we want to go to south. It's really good weather, yeah. Excuse me? You work for Reiner? No. No, okay. Five people can't go. One, two, three, four, five people. I lost my flight. I was going to Athens and I have a meeting tomorrow. I was speaking with one of the officials and... I'm going to go to the airport. I'm going to go to the airport. What are you doing? I'm going to go to the airport. Oh my God. This is like a joke. This is like a joke. All right. So I went all over to the airport. And so I'm going to go back to Poland. And so I went to the airport. The car is around about 32 degrees. And the car is around 24 degrees. If you're two more people you can go over it. You can go to the airport. And then I'm with the plane who have another plane. So I'll go to the airport too. And so I'm with the vehicle. You know that I had COVID during summer. Oh really? Yeah. It was really nothing for me. 지금 지금 임운역, 정말 임운역 지금 임운역이 아니지만 아직도 제가 임운역을 안รู้지 무슨 시간을 한다면, 아직까지 가지 아직도 죽을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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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문제지 제가 친구가, 그가 코로나19로 뉴욕이 그리고 이번 여름에 다시 부닐고, 그리스, Mykonos 음식이 아주 traditionnell, 모든 것들이 한국의 집에서 어떻게 가르침?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더 가까운 것들? 어, 아, 지금 당신은 다 가까운 것들은? 다 담아요? 다 담아요? 네, 다 담아요. 다 담아요. 이거 이렇게 열어줘요? 오, 이건 반에? 아, 사진을 찍을래요? 만두도 맛있네. 한국 만두랑 다르네. 청각찬 만두 느낌. 호스텔 왔다. 밥 먹고 맥주 한잔하고 지금 시간이 12시 9분. 푹 자야겠다, 이틀동안.